이 문장 보면 어떤 선수는 17일 동안 매일 1시간 이상은 운동하고 일주일에는 12번 이하로 연습한대요. 그럼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연습한 횟수가 20일 이하되는 21이 연속한 횟수의 합이 20일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연습을 했대. A1 다하기 A2 다하기 A3 이렇게. A1, A2, A3 안 했지? 자, 천천히. 이제 우리는 A1을 뭐냐?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 연습 횟수라 하자고. A2 똑같죠? 2일째, 두 번째 날 연습한 횟수. AI를 이제 뭐야? I번째 날 연습한 횟수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첫째 날은 한 번 A1번, 두 번째 날은 A2번, A3번이라 하는데 이제 이거를 비둘기집의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날까지 한 걸 A1, S1 합이잖아. 수열처럼. 두 번째 날까지 한 것은 S2라고 해서 얘를 A1 다하기 A2라고 할게요. 이건 같지 않은 이유가 적어도 한 번은 하니까요. 그러니까 얘와 얘, S2, S3 이렇게 갈 거 아니냐. 다 쭉 가면 얘들이 등호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연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맨 마지막이 77주는 얼마이냐. 11 곱하기 77주잖아. 77일이잖아. 그럼 A에 S에 77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얘는 한 번 이상 하는데 일주일에 12번 이하로 해야 된다니까 그냥 12번을 며칠 동안, 11주 동안 했다고 치면 1, 2, 1, 2 해서 최대한 풀로 하면 13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1에서부터 쭉 해서 횟수를 쭉 했는 걸 더하면 132 이하의 뭐에? 자연수만큼이 있다고요. 아주 늦는 거 하잖아. 77번 했는데 이 사이에 자연수는 있으니까 이 사이에 비어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S1하고 S3를 합한 게 차가 얼마 돼? 21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만약에 이거의 차가 21이라 이 말은 S3에서 S1을 뺀 게 21이라는 말이 된다는 말은 S1부터 S3까지 뭐야? S1부터 S2, S3가 21번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게 존재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130 이하이고 1보다 가끈하고 130 이하인 자연수들이 여기에 있다고 S1, S2, S2가 그런데 얘들의 차가 만약에 21이 되면 차가 아무거나 했는 게 21이 된다면 21번 연속에서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이것을 수직선에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크고요. 132보다는 같거나 작은 정수들이 존재한다고 133, 131 그리고 이게 몇 개 있어? 132개가 있다고요. 이거 중에 S1이 있고 S2과 S3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S 예를 들어 E가 이쪽에 있는 S9하고 두 개 뺐는 게 뭔데? 21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부터까지가 21, 1 연속에서 연습을 했다는 얘기잖아.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얘들 둘이 뺐는 게 이 안에 있는 것끼리 두 개 뺐는 게 21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 끝났다고. 연속에서 21을 했는 건데 비둘기집의 원리를 한다는 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거라고. 다시 뭐라고? 지금 현재 있는 S1, S2 이 사이에 S1, S1, S1에다가 S1를 뺐는 게 만약에 21이 되면 이러한 I, J가 I하고 J가 존재해요. 같지는 않고. 그런 게 존재한다면 뭐라? I 플러스 한 번째날부터 J번째 한 날까지 합이 21이 된다. 그만큼 21을 했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 사이에는. 없다는 말이 이 간격이 21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 어차피. 두 개가 어차피 여기 합한 거니까 이게 더한 게 21 간격에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최악의 경우 그래도 있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서 S, I나 S, J를 뺀 게 21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쳐. 됐나? 그럴 때 연습의 수가 21이 있게끔 만들려고 비둘기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새롭게 하는 거야. S1에다가 21을 더한 것을 T1이라고 할게요. S2에다가 21을 더한 것을 T2라고 할게요. S, I에다가 21을 더한 것을 T, I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가정이 뭐야? 여기에서 얼마? 21을 더했을 때는 S, I 중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거잖아. 나왔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S1, S2, S3에서 어디까지? S, 77까지가 몇 개? 77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1 더했는 T1하고 T2하고 T3하고 해서 T 얼마? 77까지가 뭐야? 77개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들끼리는 다 다른 거고 왜냐하면 AI가 양수니까. 그런데 얘들끼리도 다르죠. 거기에다 21을 더했을 때 다르지. 그런데 얘들 둘이 지금 현재의 가정이 뭐야? 얘들 둘이 이 중에 여기 있는 게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에 있는 놈이 21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야? 뭐죠? 77개 중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21을 더했을 때 얘하고 위아래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해야 맞지?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냐? S3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77개가 아니라 21을 더했는 게 만약에 뭐다? 77에 있다면 뭐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뭐야? 여기가 T4라고 한다면 T4의 정의가 S4 더하기 21이기 때문에 결국은 T4는 이 위에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S3에서 이 위에 있는 거에다가 21을 더한 게 만약에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놈이 여기 SI 중에도 또 있다는 얘기다. 내 말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가정은 뭐냐 하면 SI는 다 달라요. TI도 다 달라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SI하고 TI가 같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없다고 치면서 가는 거라. 있다는 걸 보이는 게 지금 우리 할 거야. 지금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르다고 치라고. 얘도 다 달라. 77개 있어. 총 합쳐서 뭐야? 154개의 점들이 이 사이 사이에 있다고요. T 얼마 3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1부터 어디까지? 쭉 가면 이 사이에 S1, S2, 이 사이 사이에 S3, 여기서 S77이 있고 여기에 T77이 있고 이 사이에 뭐가 T의 머시기가 있고 계속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얘는 얼마? 얘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21을 더한 거니까 얘에다가 21을 더하면 얼마야? 153이에요. 지금 우린 뭐라고? 얘들끼리는 서로 21 더해서 같아진 게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21 더한 거 중에서는 위와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다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정수예요. 그 서로 다른 정수가 몇 개 있다고? 1부터 154개 있다고요. 1 이상 154 이하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1을 더하면 153이야. 그 말의 의미는 얘가 모두 다르다고 하면 모순이 나오죠. 왜? 153이고 154니까.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뭐라? TJ 하고 SI 중에서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비둘기집 원리지. 어떤 거 비둘기집은 153개인데 집어넣어야 될 놈은 154개의 비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TI 하고 TI SI TI SJ 등등에서는 같은 게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하나. 그럼 마무리 지으면 지금 여기서요 TJ 하고 SI가 같다니까 TJ가 뭐냐면 SJ 더하기 14인 거예요. 아 14가 21 14 21인 거예요. 그 말은 SJ에다가 SI를 뺀 게 21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I 플러스 한 번째 날부터 제2번째 날까지 연속에서 운동을 한 게 21회가 된다는 얘기지. 자 됐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그냥 한 번 이상 하니까요. 뭐지? 부분합일처럼 합을 수직선에 찍으면 77개 있더라. 이거야. 이 중에서 차가 21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오케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중에서 차가 21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TI라는 점들은 점 다 21간격에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밑에 21간격으로 다 모아놓으면 또 TI가 나오고요. 얘와 얘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총 몇 개 있다고? 154개 있다고. 어디서부터? 1 이상 여기에다가 21을 더하니까 153 사이에 몇 개 154개의 자연수가 있더라. 이게 모순된 상황이야. 154개가 있으니까 그럼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어딘가에 두 개는 서로 같은 게 있는 거고 그게 뭐냐? 두 개의 차가 21이라는 얘기니까 I 플러스 1에서부터 J까지 21번 연속에서 했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잘 이해가 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최선은 다 했습니다. 일단 주제 오케이.